하월, 휴, 자 오늘은 어몽yang스 만화 리액션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오늘 영상은 고이지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노랑이 인포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까 빨강이가 하면서 진짜 인포였었죠 develops 악취가 발동이 안돼 그렇게 억울하게 노랑이가 죽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뻔니 뿡 그대로 진짜 임포스터의 영혼을 꺼내서 하양이가 그대로 뿡 보내버린 다음에 평화가 차오는듯 했지만 임포가 마크게임 안속으로 쏙 들어가버렸습니다 자 이 이후의 얘기 어떻게 될까요 꿀잼유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자 그렇게 평화가 찾아온 듯한 느낌인데 자 우리 다시 집을 지어보자 떡다 자 한개씩 받아잉 오케이 자 집 짓자고 파랑이가 쑥쑥쑥 돌로다가 쌓아준 다음에 뭐야 이번에는 어몽 아이콘을 이용해서 저거 그 무기고 있는 저거 아니야? 음 뻥뻥 어 그렇지 딱 찌꺼기들 다 제거해주고 빵빵 빵빵 나이스 완벽해 그때 이제 파랑이는 열심히 지어주고 있거든요 좋았어 자 일해라 일 자 일해라 일 일 어 은근히 얘네들 집 잘 짓는단 말이야 역시 한 여섯 명이서 지으니까 뚝딱뚝딱 만들어내네요 창문도 만들어주고 각자 방은 한개씩 무조건 있어야지 자 이제 데칼코마니로다가 색깔만 입혀가지고 음 상까지 찾아왔다 아 에메랄드를 가져와 여기 에메랄드야 저는요 케이크 아이 이거 왜 결제가 안돼 좋았어 오 우리 다시 한번 어몽 마크하스를 지은 기념으로다가 축하하자 얘들아 자 쿠키도 사주고 좋았어 파티다 파이도 하나 가져오고 어허 샵 쿠키 자 한개씩 집어 꿀꿀꿀꿀 어 뭐야 수명물약 빨아가지고 사라져버렸네 어어 뭐 여보는 반대쪽에서 나타났는데 자 무슨 물약이야 저건 어 꿀물인가 쑥쑥 쑥 포다 이제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것이여 어몽 마우스 영원하라 뚜뚜뚜뚜뚜 뿌이뿌이뿌이 어? 어? 헐 왜 물약을 먹었는데 그 안에는 인포가 들어있었습니다 어 안돼 파랑이 또 안돼 잠식당해버렸어 자 뒤늦게 합류한 파랑인데 자 새로운 이주민까지 왔어요 분홍이랑 보라랑 주황 문 온다 예이 허어어어 저 위쪽에 뭔가 오는 것 같은데 저 산타 뭔데 저거 지금 파랑이가 인포 확정이잖아요 과연 또 어떤 행동을 할지 궁금한데 파랑이의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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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사돌무신 선물 주세요 오오오 크리스마스 이벤트다 안에 뭐 들어있는거야? 오오 다이아 잡으러 뒀어 대박 오 눈덩이도 파내고 예스 좋아 오케이 눈불러 쏙 쏙 야 이거 어? 뭐지? 왜 일을 하는것 같은데 똑같냐 상황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호박 머리를 얹어놨더니 온라프가 완성됐습니다 오예 호박눈사람 짭 그때 본격적으로 파란 인포가 활동을 개시합니다 사보타지 뭐죠? 윈도우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어? 어? 오잉? 하아 잠깐만 좀비가 소환된다 어어 방금 봤어요 올라프가 파랑이한테 눈 날린거? 쟤는 알고있네 적으로 인식하잖아 또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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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올라가서 저 선물좀 열어봐 안돼 노랑아!! 어어 어? 설마 야 야 파랑! 티 안나게 한명 또 보낼라고 그러네? 안돼 모라야 아! 아! 그렇게 일단 노랑이랑 포라가 또다시 희생돼 버리고 만왔어요. 자자자자! 후! 조항아! 정신 차려! 이렇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가! 꼭 살아남아야 된다 우리 자! 이 안쪽에 뭐가 들어있을까? 오케이 됐어. 방패 하나 얻었거든 내가? 오케이 이거 다리로 쓰면 되겠다. 야! 빨리 건너와! 좋아 하나씩 건너왔고 와 저 파랑 저 자식 저거 저번에 하양이한테 한 무의식의 극이었나? 초에너기파 한 번 싹! 맞고 정신 못 차리더만 사실상 쟤도 불사신이 아닌가 싶어 자! 꽉! 안돼 열어봐. 뭐 들어있어? 오! 이건 뭐지? 서건 서건 아닌거 같은데? 자! 다음 선물도! 넘어와! 어? 낚싯대? 어 낚싯대로 뭘 하려는거죠? 별로 좋게 나온건 아닌거 같은데 안돼! 아아아아아아악! 마지막까지 확인했어야하는데 설마 파랑이가 밀었냐 저거? 빨강이가 먼저 건너온 다음에 파랑이가 바로 작업쳤습니다 또 자 쓱! 몰래살짝 밀고 초록이가 떨어지게 만들어 버렸어 아니 야 이게 뭔일이야? 초록이 왜 갑자기 떨어져!! 야 초록아 초록아! 조금만 던져! 내가 건져 줄게! 안 돼! 안 돼! 와 파랑이 저 자식 완전 용의주도하네요. 티 안 나게 조금씩 조금씩 죽이는 거 봐. 소름 돋는다. 자 그러면... 이게 다 내 탓인 거 같아. 빨강아 괜찮아. 남은 사람들끼리 꼭 같이 살아남자. 자 오케이. 아 좀 울었더니 배가 고프네. 어... 그래도 생존도 식후경이라고? 먹고는 살아야지 우리가. 케이크 먹을래? 어... 저 밑에 케이크 하나 있잖아. 그래? 아... 설마 뒤에 매달아서 본인이 가져오려는 거야? 오 야야야야 위험해 빨강아! 뚱뚱뚱뚱뚱뚱뚱뚱 아니 잠깐만 네더라이트가 원래 저 용도가 아닐 텐데요. 마크 세계관 최고 광물이 순식간에 어그로용 광석으로 전락했습니다. 따다다다다. 여기다. 난 맛있겠지? 이쪽으로 오세요. 똥똥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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. 뚱뚱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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역시 지난번 캐리한 친구답게 만능인데요 거의 자 일단 안전하게 다 내려온 것 같긴 하구요 어 야 잠깐만 왜 또 다시 아 좀비 스포너를 제거를 하고 나서 일단은 여기 남아있는 좀비들만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 핑크가 뭘 하는데요 빨강이가 열심히 방패로 만능동안 조합해서 칼만들어 네덜라이터 올려놓고 낚싯대까지 조합하면 뭐야 도로망치 안 뽑히는데 나 주황 멸니들에게 선택받은 자 자 날려 몽몽몽몽몽몽몽몽몽 우왕 다시 돌아와 우왕 네덜라이터 개 멋있어 아 완벽했다 예의의의 이야 초항 95 이번에 너가 개 하드 캐리 해버렸구나 나이스 여잉 존비에 다 싹! 쓸렸어야 하는데 자 이 이후의 이야기 어떻게 될까요? 다음 시간이 또 계속됩니다